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전철이 씹고 저쪽이 청결구역인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치를 담고 진공하고 금속건출기 해서 여기가 완전히 청결구역이에요 여기가 문 또한 이중문이에요 여기가 제일 깨끗한 구역이죠 헷섭시설은 청결구역하고 준철구역하고 구분을 시켜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이게 색깔을 많이 담게 되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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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... ... 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